원불교를 여신 분들 일대가 소태산 선생이고 이대가 정산 선생이신데 우리끼리는 선생이라고 하면 되죠 거기서는 대종사 이렇게 부르시지만 대종사, 종법사 이렇게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을 종법사라고 하죠 소태산 선생이나 정산 선생은 나름 도를 얻으신 분들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인들 이야기도 또 재밌지만 그분들 나름의 유불선을 자기들대로 합의를 하신 분들이고 불교를 중심으로 합의를 하시다 보니까 대승불교를 표방하시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하겠다 해서 처음에 불법연구회라고 시작했고 불교 종단 안에 있었어요 나간 지가 몇십 년은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다가 또 그런 불교 안에서 어떤 제도적 정비할 때 또 이견 있고 해가지고 나가신 겁니다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 저는 널리 알리는데 조금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온 불교를 다루는 것도 커요 그래서 예전에 대승불교의 꽃이다 뭐 이렇게 강의해 드린 적도 있었던 이유가 이번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승이나 초기불교 초기불교 포함한 그 후대 소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불교하면 딱 이게 세 글자식으로 잘 떨어집니다 무상 고 무아 이거 다 보면 사실 현상계에 대한 얘기죠 연기하는 현상계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불교나 소승불교의 관심사는 연기하는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를 떠나자는 차원이거든요 현상계 힘드시죠 떠납시다 떠납시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핵심은 출리심이라고 현상계 떠납시다 출 나갈 출자 리 이별할 이 자 현상계를 떠나서 이별합시다 그래서 현상계를 혐오하고 현상계에 살기 싫고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상금깁니다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아직 많다 저 아직 못 떠나요 그러면 아라한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나 잘 살아라 이런 덕담이나 해주세요 부처님이 덕담이나 해주시지 자기가 나랑 같이 돌을 닦을래 하면은 이거예요 출리심이 있는 거예요 현상계를 떠나거라 집 나와라 숲으로 들어와라 이럽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자로서는 아라한이 못된다 이런 딱 못된다고는 안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되게 돼 있고 경전에 보면 무조건 출가를 권하죠 그래서 이것도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라한이 되고 끝나버리거든요 초기형들은 후대에는 그러면 아라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라한이 됐는데 출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럼 며칠 안에 죽는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정도로 세속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계의 속성을 무상고 무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들 무상하다 괴롭다 니것이 없다 그러니까 떠나라 실상이지 뭐 이게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 건 아니죠 근데 실상을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떠나자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들을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는 거죠 떠나는 게 더 긍정적이다 해탈은 긍정적이고 현상계는 부정적이다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실상이지만 실상도 전체를 보여주는 게 있고 부분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부분만 보여주면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럼 대승은 어떨까요 대승인데 대승 사상 중에서 초기 요 소승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아공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면 이 말이 맞죠 아공 너의 자아 이거 애고입니다 너의 애고는 무상하다 공하다 너의 애고는 공하다 그렇죠 너의 애고는 공하다 자 무상하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무상고 무하 너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감 정오감이 무상고 무하다 그게 연기라는 거다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인연따라 계속 구르고 구르고 있을 뿐이다 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게 이렇게 구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떠나자 너라고 하는 자아는 사실은 실체가 없다 공하다 그래서 이 공하는 너라고 하는 자아는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너라고 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는 얘기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 이 정도 아니면 이거를 없다로 해석하시려면요 이 공을 이 공은 공을 없다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라고 하는 애고는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애고를 고정된 어떤 애고로 아예 잡아서 너가 너 영원한 너를 집착하는데 그런 너라는 건 없다 참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애고가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건 없다 영원한 애고란 건 없다 다 무상하고 괴롭고 이것이랄 게 없다 사실 이 정도 아시면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뭐밖에 안 되겠어요 알아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암 앉아서 계속 번뇌나 고통을 이기는 데는 달인이죠 어떤 번뇌 어떤 고통이 와도 뭐라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 무상하리 이것 또한 지나가리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고라는 게 진리다 수용하라 네 뜻대로 되길 바라는 그게 망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스리면서 계속 우리 학당에서 배우는 몰라 괜찮아 를 통한 열반 자각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면서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출리심 항상 나는 여길 떠야 된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난 나그네처럼 지나갈 거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나의 본향은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딱 확고하게 마음 먹고 사시면 무상고 무하 이게 아주 진리죠 그래서 소승불교 대표는 아공의 진리고 그 진리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상고 무하입니다 그러면 대승 중에도 제가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렸죠 법공은 뭐라고 할까요 법공의 대표적인 이유 이렇게 딱 세 개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공 법공하면 마음법이 공하다 무상 마음법의 어떤 형상도 없다 마음법의 무원 더 바랄 것도 없다 무상 공 무상 무원이 반야바람 일경에서 개통해서 강조하는 최고의 공 절대계의 진리죠 초기불교는 현상계를 떠나자는 얘기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현상계의 속성인 연기와 무상고 무하를 강조했죠 근데 법공은요 그런 것들이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승은 아공이고 법공이고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떠나자가 아니라 이제 현상계 안에서 보리심을 구현하자 양심을 구현하자가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공에서 마음법이 공하다 공한 공한 자리는 형상이 없고 자 공 몰라 어떤 형상도 없다 괜찮아 더 바라는 게 없다 그런 완벽하고 청정한 이 공이 사실은 마음법이다 모든 존재다 그래서 이 자건 남이건 모든 존재들은 다 뭐라고요 생각감정 오감이건 어떤 존재도 다 공 텅 비고 형상이 없고 바랄 게 없는 청정한 진여 열반의 작용이다 이렇게 나가보죠 그럼 이 세계에 갑자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긍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승이고 보리심이에요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현상계에서 끝없이 똑같아요 법공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구공 갓줄구자 구공이건 대승은 무조건 대승 그러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법이 공한 줄 알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여기가 극락이고 열반인 줄 알아야 여기서 육바라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데 떠날 생각을 못 하게 막아버리는 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출리심 날려버리고 보리심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티벳불교는 공부할 때 출리심에서 시작해서 보리심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소승 대승 막 섞인 것 같죠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덜 헷갈리게 출리심 이런 말 아예 안 하고 아공에서 법공으로 나아갑시다 이러면 여러분 오해가 없습니다 아공 공부하고 법공 나아가면 그런데 출리심 이거를 출리심 공부한 다음에 보리심 공부합시다 이러면은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일단 현상계에 메어 있는 당신들 참나의 세계에 떠납시다 그 다음 참나의 세계에서 현상계로 돌아와서 참나를 실현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출리심 보리심을 그냥 당연한 순서로 누르면 아니 완벽하게 떠나겠다고 했다 갑자기 또 보리심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하니까 논리적으로 좀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출리심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현상계 안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보리심 잘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보리심 잘하려고 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무상고 무화의 현상계의 실상을 요원구한 거다 보리심 잘하려고 애초에 이게 대승이죠 그런데 소승대승이 섞여있는 것들은 출리심 강조했다 나중에 또 보리심 강조했다 이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공부하는 순서잖아요 아공부터 여러분 애고 그 단단한 애고 나라고 하는 아집 그것부터 한번 검토해 볼까요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영원한 물건 같으세요 분석해 보면 나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나를요 지금 여러분은 그럽니다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나예요 BTS 만나고 싶은 나가 충족되길 바라세요 돈을 벌고 싶은 내가 충족되길 바라세요 나라고 하는 것도요 수만 소리를 내요 한 번에 헛소리를 같이 합니다 집에 갈래 밖에 나갈래 이러면서 같이 해야 돼요 집에 갈래 술 마시러 갈래 둘 다 좋은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수없이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게 우리 생각들이 그 생각이 난데 어느 게 나냐는 거예요 그중에 어느 마음으로 내가 나를 나를 삼을 거냐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다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의 내가 계속 보태면서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과거께 또 오르고 내가 또 보태고 그게 흘러가고 또 그게 과거께 또 올라오고 내가 또 새로 보태고 계속 그 인과로 또 안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안 할 수 없는 생각이 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중에 뭘 나라고 할 거냐 그거 직시에 보시고 그래서 나를 초월한 진짜 나 참나를 여기서 만나야 되고 아공 차원에서 참나 만나야 아공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애고만 공하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참나를 만나서 애고가 공한 줄 아는 거죠 참나를 만나고 보니 제대로 진짜 애고가 무상고 무하구나 고정된 실체가 없었구나 고정된 애고랄 게 없구나 그런데 아주 없는 게 아니죠 참나가 있어요 용원불멸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를 초기부를 위해서 열반이라고 한 거예요 열반이건 참나건 지녀건 이걸 알아내야 되고 알아내고 나니까 그 지녀가 텅 비어있고 형상이 없고 더 바라는 것도 없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갑자기 이쪽은 현상계 강조해도 이쪽은 절대계를 강조했어요 절대계로 떠나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반야신경이 이 법공사상의 아주 극치잖아요 반야신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은이 공이더라 생각감정고감이 다 텅 비어있고 다 형상이 없고 다 더 바랄 게 없는 청정한 물건이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불교나 아공사상은 현상계는 무상고 무한히 떠납시다 대승은 떠나보니 어떻더라는 거예요 참나의 세계에서 현상계를 보니 다 참나던데 참나 아닌 게 없던데 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계의 속성을 현상계의 물건에다가도 이제 투영하는 거죠 너 괴롭지 그것도 참나작용이야 원래 텅 비어있고 청정하고 더 바랄 것도 없는 자리야 매순간 이걸 곱씹으며 살면 현상계를 떠나지도 않고 여기서 그대로 해탈이 버리겠죠 여기서 그대로 열받 오온이 공인 줄 알았더니 일체 고액을 넘어가 버렸다는 게 따로 어딜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알아버리니까 반야바라밀로 알아버리니까 해탈이 온 거죠 여기서 자유가 온 거죠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뭘 하라고요 육바라밀 잘하라 이게 복공사상 대승은 육바라밀이다 무조건 출제되면 이거 놓치지 마세요 대승은 육바라밀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직 대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것도 대승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반이고 대승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닦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공은 어떨까요 구공에 자 여기는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무상고 무화 초기 경전 공 무상 무원 무원도요 일찍이부터 얘기해온 얘기입니다 공 무상 무원 특히 반야바라밀경 사상에서 최고 모토가 되죠 공 무상 무원 뭔가 아쉽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육바라밀이 안 들어있지 않나요 무상고 무화도 육바라밀이 안 들어있고 대승의 최고 모토인 공 무상 무원도 육바라밀이 선명히 노출되지는 않지 않나요 지금 안 아쉬우세요 뭐 만족한데 그러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 구공의 공은 어떨까요 공 텅 비어 있는데 동그라미를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가운데를 보면 공 텅 비어 있죠 이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우리 학장 로고에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요 참 상징하기 좋아해서 제가 지금 원불교 강의하는 거 예고편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불교의 진리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교 게 아니에요 진리지 텅 비어 있는 원을 그려 놓잖아요 텅 비어 있는 건 공을 상징합니다 근데 원이 문제가 돼요 이 원은 뭘까요 텅 비어 있을 거면 그냥 백지 놔두면 되지 원을 왜 그려요 그렇죠 텅 비어 있으면 동그라미를 상징하면서 공이면서 공하지 않아요 텅 비어 있으면서 보세요 동그라미입니다 네모가 아니라 원만 해야 돼요 텅 비어 있으면서 꽉 차 있고 원만 해야 돼요 그거를 원만 구족 그럽니다 원만하게 구족 다 갖추었다 육바람이를 모든 진리 육바람이 사막 육바람이 팔정도 모든 좋은 진리를 다 갖추고 있다 해서 구족이 원만 구족 그래서 이게 둥근 마음을 먹으라 이거입니다 둥근 마음 둥근 마음은 육바람일 중에 하나라도 찌그러지면 둥근 마음이 안 되겠죠 보시는 했는데 지게를 놓쳤다든가 그렇죠 인욕은 했는데 반야가 없다든가 이러면 찌그러져 버리죠 그러지 않을까요 둥글다는 건 꽉 차 있다 진리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하다고 해서 동그라미 원만 그런데 그 원만 부족한 상태는요 지극히 공정해서요 지극히 공정해서 없을 무 사사로울 사 애고의 이기심이 없다 양심 덩어리고 욕심이 없다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고 사사로울 게 없다 그래서 항상 올바르다 텅 비었는데 원만하고 그 원만한 육바람의 진리가 원만한 육바람의 진리가 현실에서 작용할 때는 항상 정의롭게 작동한다 공원정 이건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소태산 선생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승의 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딱 세 글자로만 외우세요 무상고 무아 시험 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공 한 번 나왔으니까 또 안 나왔겠지 이러시면 틀립니다 공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법공 구공이에요 법공 법공 공 무상 무원 공원정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 무릎을 쳤는데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를요 논리 알려야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진리인데 세계에 알려야죠 너네 대승 알아 대승은 우리나라가 짱이야 티벳 티벳 이거 잘 몰라요 법공만 잘 알지 법공도 중간론이라고 중간론 박파들이요 중론 가지고 주로 공부하는데 티벳은요 최근에 쫑가파 무슨 600주년 기념 행사하고 하더만요 우리나라에서 그 양반이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겔룩파를 창시했는데 겔룩파가 논리로 공을 연구하는 파예요 거기서 다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좋다고 부처님 뱀네 하지 마시고 문제점도 알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틀어놨는데 그 달라이라마 겔룩파가 기존에 참나액이 잘하는 닉마파나 깍규파를 다 제압하고 최대 정파가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티벳이 논리로만 공을 배우는데 20년씩 쓰고 그래요 지금 정규 과정이 20년 돼요 겔룩파 겔룩파 정규 과정이 20년 해야 이제 밀교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20년간 뭐 배우느냐 논리로 공을 설명하는 말로 붙으면 모든 게 공하다는 걸 내가 설명해 주겠어 그 사람하고 말을 나누면 그냥 진짜 모든 게 공하구나 느끼게 만드는 근데 이거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열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참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양심 보리심의 실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승이 핵심이 뭐냐 공원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불교 종파 있었냐 이거죠 선불교에서도 똑같이 얘기는 하죠 공 안에 원만한 진리가 들어 있다 원만구족하다 근데 거기도 견성인하고 말지 육바람이 더 닦지 않으니까 발언권이 약하죠 육바람을 실제로 하면서 사막 육바람을 제대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공성 안에 갖춰져 있는 원만한 진리를 현실의 정의로 구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냐 그게 대승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뭡니까 이거를 육바람 1로 딱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원불교는 육바람 1 얘기는 안 해요 잘 그래서 그 안에 사막을 얘기하죠 사막 사막만 얘기하면 양심 분석의 기준이 약합니다 육바람 1로 원만하게 우리가 분석을 꼼꼼히 따져봐야 내 마음이 진짜 둥근 마음인지 찌그러진 마음인지 알 수 있겠죠 여섯 가지 방면에서는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봇이 사랑은 했나 사랑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정의는 혹시 어긴 거 없나 사랑을 너무 추구하다가 정의 어긴 적 없나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아주 죽일 놈 살인마도 짠한 모습으로 울고 있으면 또 또 참 사람이 안 됐네 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피해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는 감정입이 안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감정입이 파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정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정의를 강조하다면 되게 원칙주의자가 돼서 메말라요 처벌해야 된다는 것에 응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매몰되다가 사랑을 놓쳐요 원래 사랑 때문에 정의 나온 건데 사랑 놓친 정의 구현은 사회를 더 각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 잡기 이게 원만한 거예요 둥근 거예요 일단 이 둘의 균형만 잡아도 원만한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균형 그 다음에 지혜와 실천의 균형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해야지 그런데 또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아는 것과 지혜와 예절의 균형 사랑과 정의의 균형 그렇죠 그리고 선정 안으로 깨어있음과 밖으로 성실함의 균형 안으로만 깨어있음 못해요 밖으로 성실하지 못합니다 안으로 깨어있어요 막 자비 막 다 막 충만해요 밖으로 안 해요 가족한테 한마디 따뜻한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안으로만 되게 막 자비심 충만해요 극도로 깨어있어요 가족을 보면 뭘 봐 막 이런 식으로 나랑 여러분 다 명상가다 극도로 막 충만해서 혼자 계신 가족들 보면 아이고 저 중생들 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죠 안팎이 안 맞잖아요 안에는 되게 하느님과 하나 됐다는데 밖으로는 되게 양심 구현의 성실함이 없어요 이게 안팎 균형 맞추는 이게 원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쌍의 균형을 잡아버리면 웬만하면 원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최소 6바람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정도 원만함을 갖춰야지 근데 3학이나 다 좋은데 계정의 3학은 지혜를 얻어서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어서 실천하자 이런 공부의 방향으론 좋아요 왜냐면 저희도 지금 견성여겨율이 선정 지침입니다 이걸로 선정해 두시고 아공iliyor구공예, 쿠공예, 진리가 이론지침입니다 이걸로 지혜를 얻으세요. 정해 나왔죠. 개, 이건 14조 실천지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세요. 진리를 실천하세요. 말씀은 좋은데 그런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양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양심 분석. 양심 노트 가지고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양심 분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불교에 그 부분이 약해요. 선악 판단법. 사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전 안에 딱 그게 오히려 6개보다 더 붙여서 8가지로 천지는 8가지 도리로 굴러간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그게 육바람일과 딱 맞춰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따로 뽑아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원불교식 양심 노트. 이 8가지 도리로 점검하시오. 생각난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딱 옴불교 경전 볼 때 마음을 어떻게 먹고 봤겠어요. 육바람이 어디 있을 텐데 하고 봤겠죠. 어디 있을 텐데 걸리기만 해 보고 보는데 딱 나옵니다. 천지는 첫째, 천지의 8도인데 천지 8도예요. 천지는 지극히 밝은 도니 이 밝은 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천만 가지 사리를 연구하는데 걸림이 없어야겠다. 그러면 뭡니까? 일단 천지의 도중에 지혜를 얘기했죠. 지금 이 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만함. 이거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참나 안에 진짜 이런 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중에 천지는 지극히 밝은 도를 본받아서 천만 가지 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이 없어야겠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대요. 그럼 지혜죠. 지혜. 지금 지혜가 광명하다. 광명함이 있어요. 저기 원문 그대로 써볼게요. 광명함이 있대요. 그 다음에 천지는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만사의 모든 일을 할 때 처음과 끝을 항상 한결같이 해야겠다. 그러면 정성 나왔습니다. 이게 정진바라밀 성실 아닙니까? 지혜 떴죠. 자, 방금 뭐죠? 정성스럽다. 떴어요. 천지는 그러니까 텅 빈 중에 이런 도리가 원만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텅 빈 게 아니라 공이 아니라 원만하더라. 근데 어떻게 원만하냐? 광명이 있더라. 정성이 있더라. 그걸 본받아서.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때 대승기신원에서 진여의 본성에는 탐욕이 없으니 보시바라미를 행하며 그걸 본받아서. 진여의 본성에는 나태가 없으니 그걸 본받아서 정진바라미를 행하며. 지금 그거랑 문장도 닮았죠?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본받아서 지극히 공정하대요. 그래서 만사를 작용할 때 친하건 원근, 친소, 가깝건 멀건 친하건 안 친하건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아야겠다. 공정해야 된다. 이쪽은 지금 이게 지혜 쪽이면 이거는 성실 쪽이고 지금 이 공정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그 다음 천지는 순리, 순리 자연의 도인이 이걸 본받아서 만사에 합리와 불합리. 합리한 건 합리적인 건 취하고 불합리. 이치에 안 맞는 건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 지금 합리, 불합리. 이거 순리라고 하죠, 순리. 순리와 공정은 정의 쪽인 거 아시겠죠? 정의. 이건 지혜. 이쪽은 성실. 지금 이거 배당한 게 팔괴 거기 해당 부분에 제가 맞춰놓은 겁니다. 인, 의, 예, 지 이렇게 팔괴가 굴러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정은 이 자리거든요. 선정에는 천지는 응용 무념하니. 천지는 굴러갈 때 항상 무념. 애고를 초월한 깨어있음으로 굴러가니. 이걸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무념. 분별심 없는 무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인 자리에 인도 있어야겠죠? 있어야겠다고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찾아내겠다 하면 천지의 광대 무량한도. 무량해가지고 한량이 없어서 편착심. 사사롭게 누굴 편애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인이죠. 자, 그 다음에. 천지는 영원 불면하니 만물의 변화와 생로병사에서 해탈을 하고 있다. 해탈이란 건 초연함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천지가 영원 불면함을 알아서 내가 생로병사를 겪는 중에도 늘 초연한 마음, 해탈한 마음으로 태어나건 늘건 병들건 항상 초연하게 살아간다. 이게 지금 인욕입니다. 처한 상황에 조화를 이룰 뿐 초연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달하지 한다. 또 초연함이 하나 또 나와요. 기륭이 원래 천지의 도에는 기륭이 없기 때문에 길한 일을 당하건 흉한 일을 당하건 길한 일을 당할 때는 흉할 걸 생각하고 흉한 일을 당하면 또 길해질 걸 생각하면서 항상 상황에 맞춰서 길흉을 끌리지 않고 수용하면서 살아간다. 자 그러면 천지 팔도에 팔괴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겠어요? 감괴로 지혜롭고 강괴로 깨어있고 진괴로 인자하고 손괴로 천명을 듣는다는 게거든요. 천괴로 천명을 따라 수용하고 리괴로 항상 초연하게 해탈해서 살아가고 리괴가 또 하필 출리심에서 그 리자입니다. 떠날 리자. 아무튼 초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곤괴로 땅처럼 정성스럽고 택괴는 잘못하면 처벌하는 자리입니다. 합리, 불합리를 확실히 따지고 여기는 곤괴, 하늘처럼 공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어떠세요? 육바람이를 팔괴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거를 주장해 놓으신 분들 대단하죠. 텅빈 중에 원만하게 진리가 갖춰져 있으니 그러니까 광명만 하면 뭐예요? 해탈해야죠. 마음이. 현실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지 지혜만 광명하면 뭐합니까?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예절과 인욕을 갖고 있어야죠. 안으로만 무념이면 뭐예요? 밖으로 정성이 없는데. 시종 여의를 해야 되는데 안으로만 한결같은 뭐합니까? 밖으로도 한결같아야지. 널리 두루 사랑해 주는 것도 무량하게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될 거 안 될 거 합리, 불합리는 따져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원만이라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원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안으로만 광명한 사람. 생사가 둘이 아니요. 밖으로 생사에 처하면요. 저처럼 죽기 싫어요. 그럼 이게 뭔가 해탈이 안 돼 있죠? 안으로만 광명하지 지혜만 막 머리만 발달된 분들 행으로는 바르르 떱니다. 가면. 뭐 100억이 뭐 돈인가? 막 1억만 줘도 손 떨려서 이거 어떡하지? 아마 길에 1억 들고 돌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도정롱으로 보일 거예요. 다 가까이 오면 욕 나올 거예요. 이게 원만하다. 이게 둥근 마음의 실체예요. 원불교 분들한테 이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원불교 분들은 천지팔도를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시더라고요. 천지팔도를 강조한다는 게 이 정도입니다. 방금 이 천지팔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살으라고 했죠? 그럼 내가 천지팔도를 따르고 있나?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저희 양심분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이거는 선정바람일. 깨어있는가? 무량은 보시바람일. 내가 남을 나처럼 사랑하나? 수영과 해탈은 인욕바람일. 진실은 상황에 맞게 수영하는가? 정진바람일. 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순리공정은 지개바람일. 나는 룰을 잘 지키고 있나? 룰을 어겼냐? 공정했냐? 합리적이었냐? 광명. 반야가 광명한가? 반야바람일. 육바람일로 매일매일 체크하는 분은 천지팔도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텅빈 중에 명상을 통해 텅빈 참나를 알아도 밖으로 육바람일이 나와줘야 뭐예요. 그게 진짜 대승보살이에요. 안으로 텅 비어있고 밖으로는 끝없이 육바람일이 터져나오는 거. 샘솟아 나오는 거. 그게 구공입니다. 육바람일을 갖춘 공을 얻은 사람은 이래야죠. 공하되 공안에 보세요. 공한데 공한데 텅빈 원 안에 이렇게 진리가 원만하게 들어있는 줄 알고 이 다른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원만한 진리를 공정하게 굴리는 게 정의롭게. 정인 반대가 뭡니까? 사특할 사악할 사자입니다. 정사. 사악한 쪽으로 안 가고 정의로. 악으로 안 하고 선으로 쓰는 게 공원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올바람이니까. 원만함이면서 올바람이니까 매사에 올바람을 구현하고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텅빈 중에 진리가 원만하니 그 원만한 진리를 따라서 매사에 선은 하고 악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대승보살 극치지. 공 무상 무원는 뭔가 애매하죠. 이거는 법공. 마음법이 본래 텅빈 참나다. 내 안에서 참나 찾는 데는 좋지만 그리고 육바람일 하는 기초는 돼요. 왜냐하면 포시를 하더라도 공한 마음으로 분별 없이 더 바라는 것 없이 해 주자. 지계를 하더라도 공한 마음으로 무상이 없는 마음으로 무원 더 바라는 것 없이 텅빈 마음으로 해 주자. 이 정도는 법공 수준의 육바람일이란 말이에요. 구공 수준의 육바람일은요. 텅빈 중에 진리가 이렇게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니 이 원만한 진리를 구현해서 정의를 바로잡고 불의를 제거하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이 돼야 이게 일지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원불교에는 일지보살 이상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구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구공을 잡고 있어서. 지금 거기 교무님들 교단이 구공을 잘 잡고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소태산 선생, 고2대 정산 선생까지는 그분들은 삶을 통해 요거를 실험하신 걸 실현해 보신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원불교 가르침을 제가 존중하는 겁니다. 자명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야지 거기다 물어보고 토를 달 게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원불교 강의한 걸 들으시고 저 사람 원래 원불교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진리가 좋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나온 가르침. 그럼 대승불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가 됐는데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 공, 원, 정 이렇게 대승불교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맨 견성만 한다고 하지. 견성에서 복공, 일체가 공이네. 바랄 게 없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네.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공, 일체가 더 바랄 게 없고 형상이 없고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만 하면 안 되죠. 자명이 없잖아요. 자명, 뭘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법공도의는, 견성도의는 뭘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아까처럼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구공도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소식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합니다. 원만한 도리에 맞으면 정의로 구현하고 원만한 도리에 안 맞으면 사악한 도리가 되니까 안 합니다. 이게 수준 차가 엄청난 차이에요. 원불교에 대해서 또 따끔한 말을 하면 이런 진리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질 않는데 이해나 하고 계시나 이 강의를 안 보시기를 하면서 원불교 가서 또 제 따끔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따끔한 얘기보다 이게 소개죠. 천지팔도를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강의 중에 원불교에서 불렀을 때 이걸 일부러 이런 얘기를 소개해 드리고 한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분들 보면 둥근 마음, 원만한 마음 어떤 게 원만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 못 하면요. 그분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원만한 건지. 약간만 착할 때 우리가 착함이 선명할 땐 있어요. 그냥 어떨 때 누가 봐도 이게 착한 거지 이게 나쁜 거지 구분하기 쉬울 때겠지만 약간만 문제 꼬이면 원만한 마음이 바로 찌그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원만할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겠거든요. 모르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리 판단이 안 되는데 원만할 수가 없어요. 멘붕이 와요. 둥근 마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둥근 마음은 허망하다.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도 알고 있는 둥근 마음이에요. 초딩들도 아는 둥근 마음이에요. 둥근 마음, 머난 마음 안 돼, 머난 마음 안 돼 둥근 마음이 좋아, 네 그런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과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동료랑 싸우는데 여기서 둥근 마음이 뭔가 이거 어려워요. 천지팔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자명하냐 지금 나 깨어있냐 무념이냐 초월한 분별심을 초월한 그 깨어있는 마음이냐 무량 나 지금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애착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냐 두루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냐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기릉 화복의 상황을 수용하고 있느냐 생로병사의 이런 변화를 나는 수용하고 있냐 이게 원망하고 있냐 수용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정성이 식었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거를 두루 따져봐서 합격점이 나와야 두루 따져봐서 자명해야 둥근 마음이죠. 그 얘기를 원불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불교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얘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기서 원불교 가르침 중에 좋은 게 좋은 것만 소개해봅니다 구공의 가르침이 원불교에 잔뜩 들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음양 돌아가는 술리죠 이렇게 음양이 돌아갑니다 양이 이렇게 음이 이렇게 그게 8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로병사의 인과적이 여기서 생로병사로 치면 생, 장, 수, 장이 원래 더 맞죠 근데 생로병사라면 생,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 장, 수, 장이 원래 맞죠 태어나서 장성한 다음에 쪼그라들어서 죽는다 꼭 병들어 죽을 꼭 병들어 죽나요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로병사 해야 잘 알아들으니까 생로병사로 많이 얘기하지만 생, 장, 수, 장이 이제 원래 맞고 이게 우주, 우주로 치면 불교식으로 하면 성, 우주가 이루어져서 주, 머물다가 괴, 무너져서 공, 사라진다 똑같은 도리입니다 성, 주, 개, 공, 생, 장, 수, 장 봄, 춘, 하, 추, 동 상승하잖아요 기운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아침, 낮, 저녁, 밤 제일 춥다가 아침 따뜻했다가 뜨거웠다가 서늘했다가 이겁니다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춘, 추분은 낮밤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 이렇게 낮밤이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뭘 봐야 돼요? 이렇게 돌고 도는 중에 음양오행의 이 공통빈 중에 통빈 중에 이런 원만함의 도리가 들어 있다 원만함의 도리가 들어 있다 해서 결국 뭐가 들어 있어요? 음양오행이 들어 있어요 음양오행이 이건 소태산 선생도 하는 말씀이 공, 텅빈 중에 뭐가 있냐? 생로병사, 성주개공, 춘하추동이 이치가 들어 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서 만물이 유 생겨나고 무 소멸됩니다 생겨나고 여기서 유문은 유가 선하고 무가 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생겨나고 소멸되고 생겨나고 이것도 공에서 나옵니다 텅빈 중에 텅빈 중에 천지팔도 8개가 들어 있으니 밖으로 뭐가 나와요? 춘하추동이 굴러가죠 춘하추동이 현상계에서는 춘하추동이 계속 굴러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걸 그린 거예요? 이걸 그린 거예요? 이걸 그려 놓은 거죠 태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 태극이 펼쳐지면 이렇게 음양, 생로병사, 춘하추동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 가운데에다 그려 놔야 돼요 태극이 이게 이겁니다 텅빈 중에 음양의 순환을 이미 이치를 포함하고 있고 천지팔도를 이 안에 머금고 있어서 밖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천지팔도가 펼쳐지니까 춘하추동이 굴러가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안에 원불교로 치면 이 일원상 진리가 있어서 참나가 있어서 현상계에서 태극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게 유무에요 유무가 굴러가요 생겨났다 사라졌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런데 원불교가 설명을 잘하는 게 뭘 하냐면 여기 공, 텅 비어있고 원만하고 올바른 이 자리가 밖으로 펼쳐질 때 텅 비고 원만하고 올바름이 이미 들어있어서 밖으로 원만한 덕이 펼쳐져서 둥글게 둥글게 우주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구르는데 인간이 만약에 올바른 정을 안하고 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이 이쪽이 되고 사가 이쪽이 됩니다 선이 이쪽이 되고 악이 이쪽이 됩니다 만약에 혹시 이 일원의 진리, 유무로 돌고 도는 이 진리를 잘 따라주면 뭐가 돼요? 선이 돼서 선의 씨앗이 자라서 선의 큰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 원불교에서는 진급한다 그래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면서 복덕이 쌓여요 만약에 악의 씨앗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올바른 순환을 어기면 그럼 악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지고 반드시 큰 죄로 화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원불교가 탁월하게 잘 설명한 게 이 음향 돌아가는 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요 원래 올바른 순환도 이거고 태극도 이거잖아요 태극이 펼쳐져도 똑같이 태극 그대로 우주에 펼쳐집니다 추나 추동 아침 저녁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일생도 이렇게 우주도 성주계공으로 굴러가는데 이 진리를 그대로 순리대로 따라주면 따라주면 선이 돼서 선의 씨앗이 무럭무럭 선의 선근이 쌓여가서 공덕이 적공이 돼서 쌓여가서 큰 성과 불보살이 되고 악의 공덕이 막 쌓여가면 공덕이 아니죠 마이너스 내공이 쌓여가면 악으로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참나가 이걸 모든 걸 누가 해요? 공원정의 참나가 불리는 법심부리 부처님이 인격 부처가 아니고 우주 진리 부처님이 칼같이 여러분 양심이 하나라도 어긋난 게 딱 생기면 지금 어디에 카운트가 돼요? 이쪽에 플러스 1점 하나라도 양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점 계속 쌓여가면 이쪽은 이쪽대로 쌓여갑니다 누가 이기느냐 한 마음 안에서 영적 대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할 게 남이 몰라도 지금 내 양심이 제일 무서운 거 내가 했을 때 찜찜했으면 이쪽에 쌓인 겁니다 자명 애고가 설레발치는 찜찜이 아니라 진짜 저 내면에서 찜찜하다고 했으면 이쪽에 쌓이고 저 내면에서 양심이 자명하다고 했으면 이쪽에 쌓여서 칼같이 무의화 작용이 안 보이는데도 칼같이 나한테 반드시 그 과보가 딱 청구된다 아무도 안 받겠지 해도 아무도 안 받겠지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참나가 자명찜찜 딱 해서 딱 해서 선물을 그냥 나한테 딱 보내줍니다 아시겠죠? 이 칼같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원불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려가서 설명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는 건 제 방식이고 그러면 말은 경전에 있어요 그 말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 이 태극 그려놓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불교 가면 제가 계속 태극 그려서 설명해 드립니다 원만 너무 아실까 봐 원 안에 태극이 들어 있다는 거 음양의 태극이 원 안에 오행이 원 안에 팔개가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원만함이 뭔지 알고 이 원만함에 뭐가 어긋나는지도 알 수 있고 그게 뭐가 그냥 막연히 죄를 지면 이게 아니라 천지팔도 중에 뭔가가 어겨지면 이런 거예요 그럼 모난 마음이 되고 모진 마음이 되고 안 어기면 둥근 마음이 돼서 진급이 되고 모난 마음이 돼서 뭐가 돼요? 강급이 돼요 마이너스 급이 떨어지죠 여기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사실 악적으로 이제 쌓여간다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마음의 대차 대조표를 선악의 대차 대조표를 혼자 계속 써가는 거예요 우주가 그걸 반드시 체크하고 있다는 거를 삶 속에서 확인이 되면 무섭죠 남이 알고 모르고 무섭죠 자기 마음이 찜찜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풀어서 돌려야 되고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형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런 공부도 하고 공덕도 쌓고 하는 걸 쌓을 적자에서 적공이라고 그래요 적공 이게 지금 다 적공입니다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공부가 쌓여요 공덕이 쌓여요 그래서 늘 공부하고 자리 자리는 공부죠 원불교에서 자리 내가 사막 육바람을 잘 닿게 내 영양 키워가는 거는 공부고 이걸 남한테 베푸는 건 뭐예요? 사업 건 이제 공덕이고 공부 공덕을 계속 공부와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공부 사업 양방면으로 계속 공덕을 쌓아가면 불보살 안 될 도리가 없다 이걸 사람들 알아보기 쉽게 진급, 강급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불교 신자나 교무님들 목표가 진급이죠 이번 생에 진급 많이 해야 되는데 인생을 게임하듯이 살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도 지금 태어나서 이번 판에 레벨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 얘기죠 이번 판에 진급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생에 진급 좀 해야 되는데 강급은 안 되는데 최소 현상 유진 해야 될 텐데 틈나면 무조건 진급으로 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딱 돌아가실 때 빨리 다음 생에 또 와서 다시 진급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사십니다 긍정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나라 4대 종교에 들어가는데 4대 종교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종교입니다 원불교 여신 분들의 가르침 수준을 보면 훌륭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원불교 대략 소개해드린 건 이해되시죠? 이제 원흥 방송 들으실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밤에 돌리다 만나면 외면하지 마시고 좀 들으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거로 알고 공부해야 돼요 내 이야기로 알고 공부해야 돼요 내 안에 떡은 이건 진리니까 자명한 얘기만 저 드린 거예요 육바람이를 이렇게도 이해해서 분석하면 재밌겠구나 음양 양방면으로 쌓여가는 거 재밌는 발상 아니니까 음양 양방이 이거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얘기하신 거죠 이 음양 돌고 도는 걸 가지고 원래 그게 순리다 돌고 도는 게 유무가 이렇게 생멸이 돌고 도는 게 순리다 생멸의 자연스러운 순리로서 음양을 얘기하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선과 악으로 선과 악의 대결로 이 음양을 이해해 보는 두 가지 설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참나자리 이론상자리에는 불생불멸인데 현상계는 생멸이 있다 그리고 선악도 있다 그럼 두 말이 다른 말입니다 생멸은 둘 다 선이에요 그런데 선악은 생멸의 진리를 따름이 선이고 생멸의 진리를 어김이 악이 돼요 자연스러운 순리를 어기는 게 악이 돼요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원불교 교리 훌륭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교단의 의식이나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죠 구공의 진리 보살도의 진리 그런 성년들을 통해 드러나는 용돈 성мо ение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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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 감사합니다.